저희가 에프팀의 그룹 멤버는 가영, 현재 앤세상인 저희 팀의 이름은 GiveMeA+. 우리는 에플루션으로 헬스케어 인포메이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렛츠 스타트 먼저 5차를 보시면 함께 4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우선 보건의료정보의 진화 과정을 보실까요? 보건의료정보의 진화 과정을 보실건데요 우선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의학자료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하는 모든 행위 검사들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의학자료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의학정보는 의학자료들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의학지식은 의도나 목적 연관성을 가지고 체계화되고 일반화되어 인정된 정보를 말합니다. 예를들어 병원에 처음 온 환자에게서 나온 검사자료 고객님과 고객님과 함께 인정된 정보를 보호하라고 합니다.